아이들의 미연, 우기, 슈아 나와주세요! 오, 서태조 아이들! 오, 서태조! 오, 서태조 아이들! 와우! 야, 예술 아이들! 서태조 아이들! 서태조 아이들! 하나, 둘, 셋! 찰칵! 월토에 나올 때마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이거 엄맙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립니다! 미연, 미연이 살펴보아도 퀸카 그 자체! 미연!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저 다섯 번째 왔어요! 와, 가가족이다, 가가족! 그래,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아, 첫 번째는 동현이 형보다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원산 양흥들이에요, 원산 양흥들! 원산 비슷해요! 공기에도, 우기에도! 언제나 보고 싶은 우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기세 봐, 기세! 기세 좋아! 오케이,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이거 해줘요, 해줘요! 우리가 하는 거야? 오케이! 5, 6, 7, 8 내 이름 속 우기 아니였어 죄송합니다,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뭐야? 자기가 좀 저렇게 저렇게 자기가 좀 저렇게 저렇게 자기가 좀 저렇게 저렇게 내린 거야! 오케이! 내 이름 속 우기 아니였어 저희는 오늘 도송채지였죠 간식게임! 같이 있어! 여기서 우리도 일어서! 아무도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병원, 몰래 준비하는 거죠? 아, 정말! 소쌓. stt 터벌 터벌 송채지였죠? 간식 게임? 같이 있어! 어? 여기서 우리를 이길 수상 아무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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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은 몰래 준비하는 거죠? 어, 몰래 준비하는 거죠? 쏘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